1등과 3등, 동시에 당첨된 12억 3천만 원입니다. 멍했죠, 한동안. 그러면서 가득돌 생각에 좀 울먹겠어요. 서로 뭐 말보다는 무허는 대화로 서로 부딪지 않고 울렸죠. 꾸준하게 한 주에 25개씩 2만 5천 원씩 샀어요. 꾸준하게 너무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25개씩 울렸죠. 아버님 선수, 선수를 공개하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겁나게 고민에 빠져있었는데 꾸준하게 아버님도 또 보여주셨고 또 우연치 않게 또 너도 구매했는데 1등, 3등 동시에 당첨됐다고 사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정시적으로 겁나게 힘들었었는데 이번 계기로 모든 게 다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. 가정이 좀 평화롭고 우리 가정 모두가 마음적으로 평온해지고 경제적으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돼서 가정과 화합이 되고 그러니까 더 이루 말아서 좋습니다. 경제적인 부채 싹 갚고 나머지 금액은 전원주택 불입하고 노후 생활에 쓰려고 개공했습니다. 경제적인 문제로 화합을 중단했던 아들이 있는데요. 그것도 복학한다고 하니까 복학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죠.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늘에서 준 복이라고 생각해요. 일주일에 3만원이요. 3만원 아치씩 구입하려고 합니다. 믿고 신뢰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하게 구입하세요.